즉 상호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들 2.2 에서는 상호평가가 결함이 있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면 상태가 바뀌지 않고요. 수동으로 다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호평가라는 건 학생들이 서로 간에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상호평가한 내용을 한번 샘플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호평가 아이콘인데요. 아이콘 모양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쓰는 테마가 약간 달라서요. 여기 보시면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평가한 점수들 그 다음에 아니죠. 다른 학생이 이 학생을 평가한 점수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 셋을 평가한 점수들을 합산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상호간에 평가를 한다는 의미에서 상호평가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었는데 무들에서는 이걸 워크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 상호평가는 종료가 되어 있지만 설정을 하고 제출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제천평가단계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정단계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정단계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워크샵에 대한 여러가지 성질 성격들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정단계에서는 상호평가 소개 같은 것들 또는 제출하는 방법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평가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것이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조건들 점수는 제출할 때는 몇 점을 주고 평가할 때는 제출평가라는 것은 제출한 것을 남들이 직접 제출한 것에 대해서 평가받은 것은 80점 평가성적은 다른 사람을 평가한 거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20점 2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설정을 제출을 어떻게 넣느냐 하는 그런 제출 설정이 있습니다.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이죠. 거기에다가 첨부물을 붙일 수도 있고 첨부물의 용량까지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 설정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출을 하고 언제 평가를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활동 이수는 일반적인 다른 액티비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하신 다음에는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 조건들 상평가 소개와 제출한 내용 다 지금 멍뚱그려서 이게 나왔었고요. 그 안에 평가 양식의 항목이 또 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평가 항목은 또 따로 이렇게 있어요. 아까 그 설정에서 두 가지 항목은 같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상호 평가할 때 관점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항목 1입니다. 즉 어떤 항목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얼마를 줘라 이렇게 주는 거죠. 저는 관점 2에는 또 어떤 게시글이 있는가 어떤 평점에 몇 점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점수는 최대 몇 점이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웨이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관점을 여러 개 넣을 수가 있겠죠. 재미있는 건 여기서 관점을 갖다가 이제 자꾸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집어넣다가 관점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3개만 쓰시면 4개 빈칸이 있는 거는 자기가 인식을 안 해요. 이런 것도 좀 죄송합니다. 좋은 인터페이스는 아니죠. 하여튼 뭐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는 3개만 채워놓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항목이 선언이 되는 거고요. 그럼 평가 제출 지침과 평가 지침 그 다음에 항목 3가지가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하신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제출 단계를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셔서 계속 뭐 이렇게 계속까지 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상태가 되고요. 그렇죠. 제출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제출을 할 수가 있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되지 않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전구 같은 걸 눌러줘가지고 가서 해야지 돼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학생들이 제출 버튼이 나와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앞에 그 일정 제출과 평가의 일정만 정하면 시간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했는데요. 그것이 안 먹습니다. 2.0이 되면서요. 그래서 2.0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불만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2.3서부터 자동으로 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다 제출을 하고요. 제출을 해서 다 끝나면 자동으로 기간되면 평가로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자 제출이 끝났을 때 누르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아 이건 업데이트네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배당 배당을 갖다 누르셔야 됩니다. 제출 배당을 여기 가서 누르시면 여기서 수동으로 이렇게 다 배당을 해줘야 되요. 지금 여기서 평가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지만요. 수동으로 사람을 하나하나씩 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같은 경우는 무작위 할당을 합니다. 무작위 할당을 하면 한 사람당 몇 개 또는 과제물당 몇 개 저같은 경우는 검토자 검토자 한 명당 세 개의 검토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지정을 하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제출물당 세 사람이 붙도록 랜덤하게 할당 무작위 할당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동상 저장한 다음에 적용하고 해야지 할당이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할당이 끝난 다음에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평가가 되기 위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평가를 가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설정 기간하고 관계없이 아직 직접 가서 평가를 계속 누르셔야지 이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평가 단계라고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지 학생들이 이제 상호 이 기간 동안에 남의 제출물이 자기한테 오고 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평가 기간이 끝나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눌러주셔야지 눌러주셔야지 과제가 다 채점이 되고 성적 계산이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끝난 다음에는 종료 됨으로 가야지 학생들이 그제서야 상호 평가된 점수들을 서로 간에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상당히 불편하죠. 기간에 맞춰서 들어가가지고 제출 또는 평가 그 다음에 최전 평가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주일 단위로 강의가 끝날 때 처음에 일주일에 강의가 끝나면 3일 내로 제출을 하고 4일째서부터는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주 수업까지 평가가 끝나도록 해서 일주일 텀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스위치를 제출해서 평가로 바꾸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출을 그냥 무조건 일주일을 놓고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평가를 갖다가 그러면 수업시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출해서 평가로 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그것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혼통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워크샵을 활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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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